오늘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 거예요. 할 수 있을까? 네! 그리고 멋지게 위에다가 우리 한 번 볼게요. 여기 안에는 다 뿌리랑 흙이랑 다 있어요. 이 상태를 먹으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를 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뿌리를 골고루 흡수하도록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. 뿌리에 최대한 하는 이유는 무슨 먼지야. 무슨 먼지야? 미세먼지가 근데 왜 그게 납득인 거야? 폐에 들어가면 심각하게 친구들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 이렇게 무엇을 지금 조성하는 거예요? 공기정화신물을 조성을 해서 친구들이 고기, 폐에 술도 좋게 마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. 골고루는 선거품을 살펴버린지만 요즘에는 가족을 다 잘라주는 것 같은 거는 그리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. пять, деся, 철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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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계 철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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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계 정원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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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